성균관대 이제 총평해 볼게요. 과반수의 문제가 독해 영역에서 출제가 되죠. 서른한 문제였죠. 그쵸? 그래서 독해가 주된 평가 요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에는 독해량을 늘리고 문법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문법 문제가 다섯 문제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잡고 가면 여러분 독해 하나 맞추는 거나 문법 하나 맞추는 거나 똑같이 맞춰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남들이 맞추는 걸 내가 틀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독해에 주력하되 문법이 평이함으로 문법을 절대 놓지 말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십 문항에 구십 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계속 계속 강조하지만 독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휘 문법 빠르게 해결하고 독해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성균관대 독해 영역은 매년 최신 시사 관련 질문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서강대에서 봤듯이 여기 성균관대에서도 AI에 관련돼서 독해 질문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최근 시사에 대한 최신 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남는다면 그런 시사에 대한 예 여러분 배경 지식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성균관대 문제 정리해봤는데요. 내가 가야 할 방향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잘하게 됩니다. 내가 성균관대 시험을 보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을 좀 참고해서 조금 더 성균관대에 맞는 유형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기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저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